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통해서 많이 소개된 이 건국전쟁이 본인이 직접 쓴 글을 가지고 킹덤북서에서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인수를 만진 흔적이 이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선거 이전의 확정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의 선거인수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개표결과의 선거인수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수인 겁니다. 변동선거인수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위조투표를 투입하게 되면 동시에 선거인수가 부풀려지게 됩니다. 동시에 사전투표자 수도 부풀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한국경제논설의원을 지내신 허정구 선생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표현했네요. 부정선거 문신, 선거인이 총인구보다 많다. 중앙선거할린의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22대 총선 통계표에는 4월 10일 총선은 부정선거란 문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선거인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동네가 무려 79개 이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명백한 선거조작의 흔적입니다. 시골촌부란 유튜브가 선관위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수 18세 이상 유권자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행정동이 79개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통계 선거인수로 기록해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에서 인구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제외 선거인수, 총선거인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및 당일 투표 선거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선거인수가 총 인구보다 많다는 것보다도 선거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 개표 결과에 국내 선거인수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더 주목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핵심은 사전투표 자살을 부풀리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 메커니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더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득표 수를 더해 주게 되면 동시에 이런 뭐가 변동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자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왜 선거인수 이꼴은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 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립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만든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더불어민주당의 40%를 배분하고 60%를 조국개혁당에 배분하게 되면 조국개혁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사전투표조수가 올라가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확정 이전과 개표 결과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 30일 이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됩니다. 선거인 명부상의 확정 선거인수가 정해지는데 대한민국 선거부정의 핵심은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쑤셔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동시에 선거인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이게 해운대갑의 선거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자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와 선거인수가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전부 다 부풀려지는 것과 동시에 사전투표에서도 전부가 부풀려지고 선거인수도 전부가 다 부풀려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조작규칙을 썼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와인은 선관위가 더해준 유령투표자 수에다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표수 y이꼴은 a 플럭스 x로 이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a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제조합니까 a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경기도 하남시 갑 신장 1동 허정구 선생께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사례 가운데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맞붙었던 한안갑 신장 1동에서 확정 선거인수하고 개표가 끝났을 때 개표 결과표의 선거인수가 현재에게 타연한다는 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하기 이전에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6467명이거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표 결과표의 선거인수가 국내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몇 명이니까 7179명인 겁니다 이게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제외국민투표를 빼면 11%가 늘어난 겁니다 11%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 하남갑 신장 1동에서는 인구수가 6950명이고 선거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6467명인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당일투표 선거인수를 다 합쳐보니까 7179명으로 712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선거인수가 늘어난 겁니다 선거 이전과 이후에 선거인수가 722명이 부풀려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름들 보시다시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2024년 총선에 경기 하남시 갑에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선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개의 선 이 은면동 10개의 은면동 전부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죠 여기는 이용 후보가 당일투표 55대 44로 추미애 후보를 꺾었는데 사전투표는 전부 다 추미애 후보가 이깁니다 56대 43 관내, 58대 42 관내, 66대 34, 33 제외 여기서 투입된 표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추미애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위조투표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조투표지 A 이게 몇 평가하니까 9970표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9970표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원래는 이용 후보가 8771표로 승리했는데 패배한 후보가 돼버린 거죠 1199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 조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허정구 선생이 말씀하신 신장일동입니다 신장일동 이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을 치는 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1546표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관이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장당 1장 5분 1만큼 만들었던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 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1546표입니다 그럼 몇 표를 몇 표가 진짜입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952표가 진짜인 겁니다 몇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까 선거관리비안회가 59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거관리비안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신장일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위조투표지 594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594장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선거인수의 5분의 1만큼 더해준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안회가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를 594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1546석장에 594장은 가짜고 954장은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오네요 4월 10일 하남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9971표를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2847표를 더해주고 국외 부재자투표에 103표를 더해주고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에 274표를 더해주고 신장일동 관내 사전투표에 594장을 더해준 거죠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인수는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이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추미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뻥튀기가 됐으니까 자연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추미애 후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고 투표자 수도 조작이 됐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노란색 칠한 것도 다 조작이 된 거죠 오래전에 보셨지만 조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남시 갑의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딱 분석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이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1표를 선관위가 추미애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대가지고 이용후보가 8771표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선관위가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부정을 대한민국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엄청난 부정을 부정이 다 밝혀졌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덕표수를 조작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호를 이번에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주권이 국민이 있는 거 아닌 거니까 조작범들이 주권을 가져갔으니까 그냥 대한조작국을 바꾸자 그리고 노예처럼 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 79개 읍면동에서 확정 선거인수하고 개표 결과표의 선거인수가 다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의 확정 선거인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확정인 겁니다 이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선거인수를 뻥튀게 해 놓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가 발각이 된 것이고 저는 개표결과 선거인수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골 농부촌부라는 분이 발견한 이 시골촌부죠 시골촌부라는 여러분들 분이 유튜브가 발견한 것이 대단한 발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왜 선거인수를 부풀리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지역구에는 비례대표는 더블당하고 조국계획당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더블당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도 부풀려지게 되고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허정구 선생께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어느 회사가 나온 어느 선거가 나온 거 아니까 서울시 동작갑 노량진 이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인가 6개를 소개했는데 서울시 동작갑 노량진 이동 김병기 후보하고 장진영 후보가 대결했던 데서도 확정선거인수 선거 이전하고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의 선거인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업주당의 김병기 후보한테 더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동작구갑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인 더블업주당 김병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짜를 가짜의 가짜표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아엠 가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어마어마한 큰 격차가 생기고 표를 집어넣어준 더블업주당 김병기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이 뚱뚱한 플러스값 장진영 후보는 마이너스값입니다 전형적으로 더블업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율을 투입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이 조작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인수 기준의 일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행식으로 선관위는 하늘에서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의 가짜표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4분의 1 이게 4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중요한 겁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4분의 1만큼의 위조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의 김병기 후보에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 4분의 1만큼이 9980표에 들어있는 겁니다 4분의 1이 이 보시게 되면 서울 동작갑 노량진 2동 선거일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는 9366명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표의 관내 사전과 당일투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1만662명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1296명 선거 이전에 비해서 13.8%의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는 선거 이전에 9366명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1만662명 1296명이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느냐 이걸 보시면 단박에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의 보라색이 쳐진 사전투표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주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 박사가 되셨지 않습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는 선관위가 더해준 거죠 그럼 여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로 노량 2동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39표 노량진 제2동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39표 조작 2430표 가운데 진짜는 1318표 선거관리비안회가 김병기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121표 2439표에 가짜 1129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121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4483명 곱하기 4분의 1 1121표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 4분의 1 경기 5분의 1 부산 6분의 1 광주 광역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선관위께서 더불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를 제조 생산해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에서는 특별히 조국개혁당을 사랑하사 조국개혁당에게 70% 이상을 주고 30% 정도는 더불 민주당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가짜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을 받들어서 선관위가 조작해서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대한조작국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런 선거 뭐 하려고 하노 이런 선거 할 밖에야 북조선처럼 너희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국민들 재앙 안 할 거니까 국민들 찍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끼리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그리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무슨 차이가 있노 똑같은데 뭐 폼 잡을 필요 없고 어차피 독재하더라도 국민들 재앙 안 할 거니까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좀 솔직히 하자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거 쓰지 말고 어차피 당신들 조작해서 이렇게 다 하잖냐 그냥 대한민국 조작국이라 아싸리 대한민국 조작국 해라 대한민국 조작국을 하고 그냥 뭐 다음에 선거 이번에 선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날 그냥 선거결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해라 그럼 뭐 9천억도 아낄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나라는 그냥 간 겁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신 분 그건 본인이 자유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나라가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 지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4월 10일 총선 동작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6,06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김병기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고 관외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4247표 국외 부재자투표 위조투표지는 194표 노량제1동 관내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1263표 노량제전2동 관내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1121표 이런 선거할 필요 없다 이야기죠 앞으로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아름다운 선거합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작해서 그냥 발표해라 어차피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솔직히 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대한조작국 이렇게 쓰고 그냥 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돈 9천억이나 써가지고 뭡니까 3천 명 직원들 매개 살리냐 이야기 어차피 다 선거결과 당신들이 만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제야 전문가가 이 발표 나오기 전에 보면 이 동작값은 만 6천65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만 6천65표 위조투표를 투입했고 그걸 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8.92%만큼 뻥튀기를 했고 국힘당 후보가 동작값에서 9192표 차이를 이겼는데 만 6천표를 집어넣어가지고 6874표로 더불당 후보를 성자로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 저도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 투표 특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북조선은 뭐 그냥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남조선도 그냥 그냥 떼놓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남조선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조선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선거인수 부풀리기에 이제 79개 읍면동에서 발각이 된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인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골촌부 시골촌부께서 발견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시골촌부라는 유튜브께서 발 찾아냈네요 확정 사전투표 선거인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특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지 않습니까 그게 더블당에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 후보에게 만6천표를 더하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만6천표 이상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 더블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더해 줄 때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a만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선거갈리비원회가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a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가 4분 1을 곱할지 5분 1을 곱할지 6분 1을 곱할지를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하기 때문에 그냥 대한조작국이 딱 맞는 국호입니다 대한조작국에 우리는 노외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번에 시골촌북에서 79개 가운데 서울시 동대문갑 회기동 안규백 더블당 후보하고 김영후 국민당 후보와 경쟁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러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블업주당의 안규북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을 꺼놓은 안규북 후보의 사전투표 선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선거갈리비원회가 조작한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여기에 다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 어떻게 더해 줍니까 선거인수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다 더해 준 겁니다 시골촌부가 여러분 하신 데는 회기동에 선거인수가 조작이 됐다 그렇게 확정된 선거인수하고 개표결과표의 선거인수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걸 단박에 보고 이게 다 조작이 됐다고 아시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런 미친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안규백은 전부 다 10% 이상이고 김영우는 전부가 마이너스 10% 이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오는 거죠 안규백은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가져가지고 그냥 100점 100점이나 사전투표하면 전부가 10% 이상으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거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전부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회기동에 나오시네요 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의 보라색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비안회가 몇 표씩 집어넣으면 다 이게 나오잖아요 12,410표를 동대문 갑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네요 위조투표지가 관외 사전투표의 3,839표를 선거관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3,839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셨다 9,273표 가운데 3,839표 가짜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빼게 되면 진짜 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용신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4,042표 이게 다 조작이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선거관리비안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717표의 위조투표지 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더해주셨다 그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4,042표에서 1,717표를 빼게 내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예로 계속 살자는 거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직무유기 차원이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역적 직무유기 국가의 반역을 이루는 범죄를 다 은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를 해보게 되면 12,410표를 집어넣고 그래서 사전투표 중에 오신 분은 3만7,299명인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4만9천 명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 후보가 3,811표로 이긴 선거를 12,41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더불당의 안규백 후보가 8,601표 차이로 이긴 걸 그렇게 만들어버렸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3,811표 차이로 김영욱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선거를 선관위가 12,410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경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성부를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득표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가 전부가 다 함께 동시에 조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한 거죠 개표결과 선거인 수는 선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 수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인 수인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산남구 용호 3동 사례 79개 동작갑 노량진 2동 사례 경기 하남갑 신장 1동 사례 시골촌북 개선을 찾아낸 겁니다 서울 중랑을 신내 2동 사례 서울 동대문갑 회기동 사례 선거 이전에 9,641명이 1만 694명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북 경산중앙동에 5,582명이 6,477명으로 올라간 거죠 나라의 지도청들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부정 상태로 국민들은 그냥 노예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서울북대를 나오고 경기도의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씨 지금 이제 재선의원입니다 이 재선의원이 그냥 본인 투표를 보니까 관외 사전투표에도 문제가 없고 관내 사전투표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헛소리인 거죠 서울법대 출신인 겁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그냥 당신 당선된 건 좋은데 그냥 입 다물어라 당신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입을 다무는 것 정도는 협조를 안 해줘야겠냐 헛소리 계속하게 되면 그냥 당신 다 까발게 줄게 당신이 어떤 식으로 당했는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 이야기죠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타지에 나가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이겼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거를 민경욱 전 의원이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고 치고 전국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에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냐 말되는 소리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게 부산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부산에 전부 다 읍면동에서 193개 읍면동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193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 남구의 박수영 후보를 보면 관내 사전투표 차익값이 플러스 11.06% 이게 더불당이죠 마이너스 11.06%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17.65% 마이너스 17.65%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60대 40 정도로 박수영 후보가 전부 다 이겼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대부분이 여러분들 다 더불당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남구거든요 부산에서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걸 보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길길이 날뛴 사람이 하태경 씨잖아요 이거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런 덮는 데 해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반역적 직무육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밝혀지게 되면 당신들 다 간다 이야기 당신들은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 국민들에게 반역을 국민들을 그냥 노예 상태에 살게 그렇게 용인 방조 부역 협력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좀 상세하게 이름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부산 남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의 보라색 부분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조작된 걸 뜻하지 않습니까 차이집 그래프가 박재호 후보는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플러스 값이 전부 나오고 박수영 후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몇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한테 대전주가 다 나오잖아요 14274표 집어넣네요 관외투표에서 2922표를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118표를 집어넣고 이런데 자기는 당선됐다고 관외사전투표 문제없다 관외사전투표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데 다 찾아 냈습니까 규칙을 사용해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발견해냈으니까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을 사용해 전부 다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당신이 당선된 것은 내가 축가하지만 당신이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하지 못할 망정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회방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당신이 당선된 것은 내가 축가한다 이야기죠 그러나 당신이 재주가 있고 똑똑한 건 알지만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냐 선거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도독질하는데 그걸 합리화하는 그런 대열에 당신이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남구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8245표 가짜 국외부재다투표 317표 가짜 대연제1동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2557표 다 가짜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8000 다 가짜 그럼 진짜는 얼마입니까 진짜 8245표가 진짜면 선관위가 몇 표를 더해줬습니까 2922표를 더해줬네요 8245표의 선관위가 공짜로 준 위도투표주가 2522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2922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14612표의 선거인수에다가 얼마를 곱했습니까 여기서는 4장당 1장을 여러분 더해줬으니까 5분위를 곱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우 후보가 받은 제외국민투표가 317표입니다 그게 가짜지 않습니까 조작된 거 317표 가운데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제외국민투표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8표를 대해줬잖아요 그럼 317에서 118표를 빼면 투표장에 직접 와가지고 박재우 후보한테 대해준 표수가 199표인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본인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입을 다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는 할 수 있다 정치는 하고 싶고 선관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든 선거를 바로잡아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행정부시장을 지내고 이런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당신들 인생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태경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세 손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걸 단박에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표가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표 14274표를 집어넣었네요 우편투표에 2922표를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의 118표를 집어넣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들었으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잡아낸 겁니다 이런 도둑질을 했는데 이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선거를 왜 하노 이야기죠 그냥 북한처럼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발표하면 된다 다음부터 선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선거를 말라 하노 이야기 그리고 이번 차이면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마라 어차피 민국이 주권의 국민의 입장 대한조작국을 해라 이야기죠 대한조작국의 대한조작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만들어가는 건 발표해라 뭐 하려고 뭡니까 국민들한테 바쁜 국민들한테 투표장이 와가지고 투표하라고 뭡니까 아름다운 선건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다 사기짓들 하면서 나도 이야기하고 보니 좀 웃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뭐 이렇게 아름다운 선건이 무슨 찬란한 선건이 하지만 다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 있는 도덕놈들이다 이야기 너희는 사기꾼들이다 이야기 윤 대통령은 사기꾼을 비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다 사기꾼들에 대해 이야기 아니에요 어느 놈 하나 이러면 국민들을 생각해가지고 후손들을 생각해가지고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다 나오네요 박수영 씨 14274표를 선거갈리비아내가 박재호 더블 민주당 후방에 더해줬네요 어떻게 더해줬습니까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썼네요 사전투표에 직접 오셔가지고 오신 분이 몇 명입니까 5만 7천명이잖아요 5만 7천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사기를 쳤습니까 투표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은 5만 7천명인데 자기들이 위조투표지를 만 4천표를 만들어가지고 7만 1369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그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본인들도 뭐 좀 창피할 거예요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백성들이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게 하는 거라고 이걸 덮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에 윤 대통령이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인생이 짧고 무슨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지만 당신이 이거 못 벗어난다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박수영 후보가 2만 7천969표짜리로 승리를 했는데 표를 만 4천274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조회해가지고 표 격차를 만 3천695표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산에서는 조작을 해도 사전투표 조작해도 국힘당 후보가 오르는 것이 본인이 잘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부산의 투표자들이 59% 60% 정도 당일 투표에 표를 줬기 때문에 이긴 건 않습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만 5천표 만 8천표 조작을 했지만 나경훈 후보가 60% 정도 당일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당선자가 된 거 아닙니까 배현진 후보는 62%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55%를 얻은 영등폴의 박용찬 후보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 55대 무슨 48인가라고 이겨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영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대 39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지 만 4천표를 여러분들 퍼부었는데 박수영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부산 남구의 투표자들이 59%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떻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투표자들이 부산 남구에 있는 시민들이 59% 정도 이름들 박수영 후보와 함께 물표를 줬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은 어떻겠습니까 박재호 후보가 40%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는데 52% 단박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427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여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0%를 받은 박재호 후보를 사전투표를 52%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나니까 이게 자연상태죠 자연수상태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이 앞으로 수십 년이 갈지 수백 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라가 국가적 재난에 이렇게 여러분들 휩살려 있는 겁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고 이게 선관위가 이런 더해준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믿지 박재호 후보가 5만6천표를 받았는데 7만표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수영 후보는 표가 8만4천표 변함이 없고 사전투표를 40%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52%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이런 1만4천표를 쑤셔 넣었으니까 당일투표에서 이런 사전투표지를 박재호 후보가 68장밖에 못 받았는데 1만4천표 갑자기 들어가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111장으로 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중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능으로 25.63%밖에 안 되는데 32%를 뻥튀기란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선거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신화가 아니고 선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선거는 프레임이 아니고 선거는 썰이 아니고 선거는 서사가 아닙니다 선거는 숫자인 겁니다 숫자 정말 민도가 바닥 수준인 것 같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을 정도까지 밝힌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뭘 밝힐 수 있겠어요 밝힐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 북조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조선 선거하고 뭐가 이름 남조선 선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쪽은 아예 그냥 작심하고 뭡니까 발표하는 거고 한쪽은 공정선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위선을 뿌려가지고 규칙을 이용해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더 나쁜 놈들은 뭡니까 남조선이 더 나쁘죠 공정선거처럼 폼을 잡고 뒤에서 다 이런 숫자를 만드니까 제가 서울에 대해서는 37대 11이 아니고 19대 29라고 제2아 전문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줄치놓은 부분이 다 당락이 바뀐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김당이 이런 탑 18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강동갑 2번 17,706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진선미 더블당 후보에게 양천갑 황희 더블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16,600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성동을 박성준 더블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4,601표의 위조 사전투표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 목록이 18명이 당락이 바뀐 18명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6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18번까지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핵심이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위조 투표지를 더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 강동갑하고 양천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 강동갑에는 더블당의 진선미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전주회 후보가 여러분들 맞붙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강동갑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멀쩡하죠 더블음주당의 진선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진선미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진선미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 394표 조작 진선미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4447표 조작 사전투표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익값 그래프 딱 그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됐습니다 딩동댕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진선미는 여러분 15% 됩니다 국힘은 마이너스 15%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178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394표 조작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4447표 조작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조작표수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선미 관외 사전투표 9178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더블당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대해진 위조 투표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나오네요 3947표를 대해줬네요 3947표 어떻게 대했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5789표에다가 4분위를 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여러분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배속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더블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394표 조작 394표 가운데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 투표지가 몇 표죠 197표입니다 197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786표 곱하기 4분의 1 197표가 나옵니다 그럼 진짜 제외 동포들 가운데 진선미와 함께 표를 준 사람이 몇 명이죠 197명 진짜 197 가짜 197 대가 394명을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선미 득표 4441표 조작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 몇 표 대해줬죠 1779표 대해줬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7117표이다 곱하기 4분의 1 1779표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진선미와 몇 표 받았죠 2668표 진짜 대학이 가짜 2668 대학이 1779 4447표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인 기간 같으면 2668표를 발표해야 되죠 선관위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제외국민투표를 197표를 발표했던 전부 다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다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17706표를 훔쳤고 관외 사전투표에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 3947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 선관위가 대해준 위조 투표자 197표 강일동 관내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해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1779표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양천갑 보시기 바랍니다 황희 더불당 후보하고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한 구동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다 황희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등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그려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여러분들 표본 수가 큰 경우에 표본 집단 사이에 여러분들 이 격차가 이렇게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등표라고 당일투표 등표율이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항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등표수 9241표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535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792표 조작 전체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표를 대주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3961표를 대주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사전투표 득표수 선거인수 15845표의 4분의 1 3961표를 대주었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268표를 대주고 가짜 관내 사전투표는 1302표를 대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위조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가 득표수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위조투표지를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이거를 그냥 대통령은 묻겠다는 것이고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 살아가는 겁니다 국호 바꾸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훔친 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선거는 5만 6만 정도 여러분들 통계학에서도 아주 표본이 큰 그런 특별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자연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 냈다는 것은 뭐죠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표를 그냥 10년 동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런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를 왜 해야 되냐 이야기죠 너희들이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고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선거하지 말자고 해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면 당신들 수십 년 수백 년 지배할 수 있잖아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 이런 선거를 왜 하노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선거하니까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대한 조작국이니까 대한 조작국 닿게 그냥 확실하게 뭡니까 조작을 앞으로 그냥 하고 그냥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니까 그냥 노예처럼 그냥 너희들이 그냥 지배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선거를 가지고 이런 규칙을 이용해 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해왔는데 그런데 마치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밝힌 것은 당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고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밝힌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왔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뭘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만들어 여러분들 지도자를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국민들이 결정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조작국이지 아니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부산남구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모든 선거 데이터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이 됐고 그 선거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딱 뭡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집어넣어 줘가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딱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다 만들었네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죠 숫자가 이야기를 하잖아 당신들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표를 다 만들어온 게 이렇게 밝혀졌잖아 한 번도 아니고 열 몇 번을 해온 거잖아 10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겠다 당신 세상이 된 거지 당신들 세상이 됐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국호 바꿔라 이야기야 대한 조작국으로 그리고 헌법 제1조 2항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따위 이야기하면 권력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한의 이름들 협력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그냥 고쳐라 뭘 그냥 그걸 가지고 권력이 국민들에게 안 나오는 건데 왜 헌법에 국민들에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왜 대한민국 국고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느냐 전부가 다 조작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 다 만들었잖아 당신들이 가짜 관해 가짜 제외 가짜 관해 이건 누가 했노 승관위가 했잖아 부산 남구에서 이거는 형상보건 투표 용기를 쓰기 때문에 그냥 구겨지더라도 바짝 이름 들어서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바뀝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왜 숫자를 당신들이 만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길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는 거지 당신들이 숫자를 이렇게 조작했습니까 경기도 하남에서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선거도 다 조작을 했잖아 이렇게 추미애 후보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조투표를 다 집어넣어 줬잖아 관해 사전투표에 집어넣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동마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다 나오네 가짜표 9971표 집어넣고 관해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추미애 후보에게 전체로 9971표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관해 사전투표에 위조투표지 2847표까지 더하셨다 이거 나오잖아 북조선하고 뭐가 다르노 너가 북조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해온 짓이 그러니까 이번기에 아예 국호 바꾸자고 하라고 헌법도 떼다 고치고 헌법 1조 1항에 국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안 나오잖아 너희가 다 만들었잖아 이걸 덮는 놈이나 이런 짓을 한 놈이나 이런 것을 덮는 놈이나 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국가가 아니라 한 푼도 없는 놈들인 겁니다 이게 다 나오네 이렇게 14274표 이렇게 훔친 게 경기도 하남에서 9971표 이렇게 더해준 게 다 나오네 서울시 강동구 갑 진선미 후보 진선미 후보 이게 다 나오네 거소선상 빼고 관해 사전투표에 3937표 더해주고 선관위가 재외국민투표에 197표 더해주고 관내 사전투표 1779표에 더해주고 홍명호 tv가 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은 거의 종착역까지 온 겁니다 왜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배 속까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덮어 자식들 생각해봐라 너거 너거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관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고 더블 민주당이 있는데 너거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거끼리 헤쳐먹는 건 좋은데 너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7706표 집어넣은 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연통이 3년 가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나는 이 거대한 악을 덮고 이거 오래 못 갈까르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울시 양천갑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독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훔쳤는지 여기 위조관의 위조제외 위조관대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들 유령투표지들 이게 다 까발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년 동안 그래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전부를 다 드러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런 부분들 강동갑에서 조작 실태라는 것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찾아내는 데가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은밀한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10년 이상 국민들의 주권을 다 농락해가지고 본인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다 뽑아온 겁니다 더 기가 찬 거는 윤 대통령을 믿고 표를 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실망하게 윤 대통령이 이걸 다 이제 뭉개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본인 제임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였던 것이고 저는 임기를 채울지 참 의문입니다 지금 이하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제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고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태도변경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의 요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히 시골촌부라는 분께서 사전투표 선거일 전에 확정된 선거일수하고 그다음에 개표결과표에 나오는 그런 선거인수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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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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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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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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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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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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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